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묵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꽃대를 마구마구 올려주는 아이들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장마철에 아주 풍성하게 자라주네요. 난탄화. 네, 꽃이 엄청 많이 폈다가 활짝 활짝 폈다가 다시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꽃대가 아주 만만했습니다. 만만했어요. 만만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꽃대가 아주 만만했어요. 꽃대는 이렇게 옥상에 올라오니까 색이 아주 진해졌어요. 꽃이 안 피지는 않는데 색이 아주 옅어지더라고요. 거실 안에서는. 네, 이것도 율마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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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율마도 옥상에서 오히려 더 파릇파릇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니시다도 옥상에서 오히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국도 좀 쭉 거실 안에서 엄청 아이들이 잎이 실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옥상에 올라와서 잎도 많이 도단하고 꽃도 다시 피우고 수국꽃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피니아과의 엔젤이라는 건데 네, 요거는 작년에 다 죽었는지를 알았는데 이렇게 스티로폼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더니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사피니아? 사피니아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꽃도 좀 커요. 이게 좀 큽니다. 사피니아보다 색깔이 좀 진하고 더 이뻐요. 사피니아는 이게 꽃이 약간 자질자질한데 엔젤인가? 네, 제가 요거 이름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좀 사피니아과의 조금 다른 종류 아이입니다. 더 구급지고 이뻐요. 더 구급지고 이뻐요. 더 구급지 Psalms 장 Voilà어 아멘 아멘 아멘